지구과학 그러면 이제 학생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좀 지구과학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구과학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급하게 급하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거입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생들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리고 개념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완성을 했는지가 완성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선생님도 물론 문제풀이 시즌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풀이의 특징은 개념을 다시 정리해줘요. 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야. 선생님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했는가 내가 어떤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기출을 제대로 풀었는가 그리고 EBS를 제대로 풀었는가 그리고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는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교재를 만들어서 막 학생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변형 문제도 만들고 모의고서 개발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부터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EBS 교과서 선생님 뭐 심지어 책 이름도 내 거는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야.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이걸 봤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죠. EBS를 풀지 않고 이걸 봤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먼저 완성을 하시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과 EBS 교과서를 갖다가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평 때까지 뭔가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또 급해요. 마음이.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마시고 한 번 본 친구들은 여기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시간 EBS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이한 자료들이 있는 거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대신에 루틴을 좀 정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난 매일 지구과학을 30분씩 공부할 거야. 1시간씩 공부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여름에는 탐구에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쭉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할애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도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선생님이 얼마 전 일인데 얼마 전 일인데 그 어떤 선생님도 매일매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좀 삘이 꽂히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삘이 꽂혀가지고 아 이거 좀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욕심을 부린 거야. 욕심을 부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오바를 했어요. 보통 평상시에 뭐 한 3, 4시간 일을 한다고 치면 그날 한 8시간, 9시간 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밤을 꼬딱 새 버린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서는 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리고 같은 게 덥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틴을 딱 정해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만 딱딱 잘라서 해야 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게. 예를 들어 내가 수능 특강을 좀 읽어보고 싶어. 아직 안 읽었어 수능 특강을. 그러면 매일 자르는 거야 몇 페이지씩. 총 페이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매일 뭐 4페이지 정도 5페이지 정도만 읽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꼭 지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무리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루틴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구평 대비할 때 학생들이 막 무리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한 일주일 만에 지구가 끝내겠다고 몰아치는 지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평이 대학 가는 시험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구평을 뭐 만약에 잘 봤다고 쳐봐. 그러면 수능 직전에 또 그렇게 할 거니?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효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자.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이니까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 선생님도 사설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것들 선생님도 사설 모의고사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아예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죠?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데 혹시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작년 모평 문제나 작년 수능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잡아서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올해 6평 문제 다시 풀어보셔도 되고요. 평가원에서 나온 시험만 먼저 공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풀이의 과정에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이럴 거야. 아마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 하는데 너무 생소한 거야. 아마 모평에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주제가 나올 거거든. 근데 그럼 생소한 주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6평에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게 했던 게 리튬 전지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평가원이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야. 평가원에서. 그래서 아 여기까지 가도 되나?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리튬 전지 문제는 사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소수의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거지 그 문항 같은 거는 여러분 특이한 문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였냐면 6평 시험지 여러분 혹시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거기 태풍 문제가 나왔었어요. 첫 페이지에. 근데 태풍 문제가 나왔는데 태풍 문제 같은 경우에 탐구 활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왜냐하면 태풍은 원래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학생들이 거의 다 공략이 가능해요. 이게 기출문제를 풀면. 근데 거기 안에다가 함정 요소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정답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평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문제풀이할 때 평상시랑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특이한 주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나도 모르는. 아니면 특이한 걸 선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주의깊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풀이의 자세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첫 번째 되게 당연한 거 얘기할게요. 발문을 정말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특히 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발문의 목적이 나오거든. 그치? 그리고 왜 이걸 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왜 이게 나왔을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주제를 딱 접했는데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 문항을 딱 봤는데 개념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난 개념이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개념이 안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한 거야. 내가 개념이 안 된 걸 확인한 거고 그러면 다음에 그걸 갖다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난 개념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생소한 주제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6평에 기출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대기하고 해수해서 대기하고 해수해서 에너지 전달하는 것도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게 있었어. 둘 중에 누가 대기의 움직임이고 누가 해수의 움직임이냐 이런 걸 갖다가 고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모르겠는 거야. 뭐가 대기고 뭐가 해수지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보자마자. 오지 이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는 단어 갖다 조합을 하는 거야. 대기 해수 두 개의 에너지 수송량이래. 에너지 수송량이 나왔거든요. 유평대. 그러면 대기하고 해수를 갖다가 딱 접했을 때 이게 왜 두 개로 나뉘는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둘의 공통점이 뭐야? 유체잖아. 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차이점이 뭐야? 대기의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롭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가 대칭적인 모양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대칭으로 그랬는데 이건 되게 비대칭적이야. 해수의 움직임은. 오케이? 왜냐하면 바닷물은 육지에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이건 기출문제긴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했어요. 정답률을 보면.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용어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 보고 당황하면 맞출 확률이 높겠어? 틀릴 확률이 높겠어?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죠? 그럴 거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능에서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풀이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 발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을 갖다 열심히 좀 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 놓치지 마시고 오케이? 그것만 좀 잘 지키시면서 아예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로직을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로직을 만들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옳다. 그러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모평에서 킬러 문항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지 않아요. 분석 능력, 사고 능력을 갖다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념이 다 안 되어 있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건 하셔야 돼요.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요소로 모평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모평은 사실. 되게 좋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연습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모평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틴을 흐트러 흐트러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자세 문제를 접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에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을 노리는 그런 공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 준 건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수능 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치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잘 달려봅시다. 선생님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평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